소리 화이팅! 예우다! 킥과 화이팅! 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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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호도 래지 않고 계속 성격! 하나, 둘, 셋! 발을 맞춰 걸어가, let's go! trek, 볼, 풋, 풋, 투, 가면 넘어지곤 하죠 아우아아! 가끔한 눈물도 흘리지만 힘들고 지치는 애들이지만 밝듯 말듯 잡힐 듯 말듯 날 간절히 원하죠 이젠 너와 나의 신과 소중히 우리들만의 아파벅빛 못하지 않는 기적의 밝은빛 가득히 Dream me Dream me 떠 놓고 내 꿈이 꿈이 이루어지게 된 거야 너와 내가 오늘 밝은빛 월버스 목끝도 이런 높의 눈 질깍 질깍 시간 속에 기다린 tout it 오늘도 노래하겠어 잊혀진 나집에 떠올리고 나도 그런 이 걸음 닫고 있어 어디로 너도 멈출 수 없어 닿든 말든 지필든 말든 나 애타게 봐줘 이젠 너와 나의 시간 소중히 우리들 맘에 넌 어둠게 못하지 않게 유기적의 밝은 빛 가득해 가득해 Dreaming, Dreaming, Go, Go, Go 내 꿈이 또한 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너와 내가 넌 내 밝은 빛 지금 너와 나의 시간 소중히 우리들 맘에 넌 어둠게 그러 reluctant 못하지 않게 이유결의 밝은 빛 ernt잇 Dreaming, Dreaming, Million supuesto aggregate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날의 너와 내가 널 늘 밝은 빛 다시 nor importantesmi 너와 나의 시간 소중히 1, 2, 3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럼아이서 펜실러 리얼걸 프로젝트입니다 예쁘죠?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얼걸 프로젝트의 리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희의 드라마가 방송이 되고 있을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 아이들몬스터K의 꿈을 들이면서 소리 역할을 맡고 있는 소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얼걸 프로젝트에서 네네솔을 맡고 있는 예프카입니다 1년만에 버스킹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같이 재밌는 시간을 지냅시다 네 안녕하세요 리얼걸 프로젝트의 막내 수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만 그래도 여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땀을 서로 삐질삐질 흘리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얼걸 프로젝트 핸드바이란스 예은입니다 오늘 비가 안 오네요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재밌게 저희 즐겨봐요 네 안녕하세요 리얼걸 프로젝트의 보컬을 맡고 있는 지원입니다 저희 핑퐁게임으로 활동하면서 열심히 틈틈이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섯 명 너무 예쁘죠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멤버의 매력을 보여드렸으니까 우선 지금 솔로곡이 준비되어 있어요 다음은 매력적인 정과 허스키보이스를 가진 예은이가 원더걸스의 걸프렌드를 부르겠습니다 예은씨 부탁해요 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부른 곡은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이게 약간 호흡을 유도하는 신나는 곡이 아니에요 제가 약간 좋아하는 좀 그루비한 그런 곡인데 약간 리듬을, 아니야? 리듬을 찾아줘야 돼요 지금 리듬타기 연습을 시작 진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리듬타기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구 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알아 잃어만된 단글 우린 이미 끝났던 날 그래도 잠시만 아주 잠시만 이렇게 있어 줄래 I'm in my girlfriend way now 믿기지가 않아 지금 넌 여자 주라 한 게 맞아 진심이니 그럴 리가 없잖아 She's a girlfriend way now 지금 그녀도 듣고 있니 다 같은 거 아무 의미 없다고는 말하니 자신일 리 없잖아 Don't lie 연주 잘한다! 감사합니다! 1절의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와! 이 형님 목소리 너무 예쁘죠? 네! 아 귀가 안 들리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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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연산은 어때? 하하! 정문가에.. 안 되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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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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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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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아이버원 1세! I'm too weak, I'm too weak I'm too weak, I'm too weak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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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중돈에 봐 I'll stay down, I'll go 좀 더 가 소리가 다 된거니 충전해야지 혹시 내가 처음이지, 그러기 없길래 Hurry, hurry, hurry 시간이 없어 세커마켓, 다 두렵네 My bab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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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very day I keep you alone My love, hey 내가 처음으로 뛰는 걸 비포트 두근때만 가린 내 마음으로 속해 웃는 내 방에 지목이 해 넌 우리 좋아해 내가 처음에 처음이네 비포트 하나부터 보존해 이젠 너무 돼 내가 피게 돼 I can't without a game 성장이 펑 터져버렸니 긴장해서 얼었다보니 Sorry, sorry, sorry 이젠 날씨 한 번 봐줄게 I can't man, man, be my baby 너와 내 맘 속 딱 틀면 돼 깔콤하니 숨막히게 눈치고는 밀고 당기기 뭐래, 뭐래, 뭐래 네 말 안 들면 난 진짜 갈게 버렸겠죠 흔들끌리는 눈 내 맘 속 바다 내 맘 속은 우려 내 맘 속은 우려 헷 헷 헷 헷 헷 헷 헷 헷 헷 내 맘에 모아 내 맘에 모아 내 맘에 이제 난 너무넘 내가 깊이 된 안전 We love gam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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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Woooo! 그려니대로 다가와 그려니서 나의 자 아 아 이대로 멈춰날라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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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Yeah Say 내 맘이 쉬고만 해 I can't it, boy 먼저 내 맘이 쉬고만 해 목이 귀여워 기윤이 수고했어! 다달했다! 여러분 핑퐁게임 진짜 신나죠? 신나요! 목소리가 안나와요! 아 너무 핑퐁게임이 신나는 춤이라서 저희도 여기서 조심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신나서 방방 뛰다보니까 조금 힘드네요 여러분 안좋으세요? 혹시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드라마도 보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올지도 모른다고 해서 저희 리얼걸 프로젝트에 이 비의 징크스가 오늘 깨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오늘 깼네요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드라마 반영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저희가 계속 계속해서 재밌는 에피소드들 많이 나와있으니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8월 20일에 일본에서 두번째 라이브를 하잖아요 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떨어져있지만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는 리얼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그물드림이랑 원포워를 이 다섯 명 버전으로 다시 녹음을 했거든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G3 파트가 너무 어려웠어요 죽을 뻔했어요 너무 많이 하고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이러면서 했어요 사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와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저즈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또 합니다 저희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가까이서 뵙는 거랑 예쁜 모습이 많이 담겨야 되는데 이렇게 땀이 뚝뚝 떨어져서 그냥 예뻐요! 저희 팬분들이랑 너무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원 언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정말 저희가 이렇게 짧게 지나갈 줄 몰랐는데 저희가 준비한 걸 벌써 다 보여드렸어요 저희가 아쉬운 만큼 여러분들은 더 아쉬우시겠죠? 저요? 아니요? 눈물? 아닙니다 네 네 여러분 저희 드라마도 재밌게 봐주시고 앞으로도 핑퐁 게임 활동하는 저희 다섯 명 예뻐해 주세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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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리얼걸 프로젝트 지금 핑퐁 게임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희 리얼걸 프로젝트 누구라고요? 리얼걸 프로젝트! 무슨 곡? 태풍 게임!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드라마 아이돌마스터 KR 꿈을 드림도 방영하고 있으니까 24화까지 하거든요 아직 좀 많이 남았으니까 꼭 봐주셔야 돼요 드라마도 아시겠죠? 네 무슨 드라마라고요? 아이돌마스터 KR 너무 길죠? 그래도 저희 보러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힘 받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해요 정말 아쉽네요 헤어져야 되나요? 어메아 음악 음악 SIGNAL 보내, SIGNAL 보내, SIGNAL 보내 I must let you know SIGNAL 보내, SIGNAL 보내 뒤에 조절한 편해 눈치를 보내, 눈치를 주네 근데 못 알아듣네 답답해서 붙이겠다 답답하셨나,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정말 다시 한 번 입을 냈어 SIGNAL 보내, SIGNAL 보내 눈치도, 손치도, 어떤 표정도 소용이 없네, 하나도 안 통해 꽃이도, 꽃이도, 전혀 없나 봐 더 이상 어떤 게, 내 맘을 표현해 어제부터 온 밤은 네가 좋아 지게 심초 있는 거 봐보면 왜 이렇게 또 내 맘을 몰라 언제까지 이렇게 둔하게 나를 풀려도 안 돼 내가 원하는 넌 그게 아닌데 시그만 원해, 시그만 원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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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난 너를 원해, 난 너를 원해 왜 맘을 이걸린 난 내 때마다 나를 담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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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기다리잖아, 나를 원이잖아 배우지 못하니 TRIING TO LET YOU KNOW SIGNAL 보내, SIGNAL 보내 I'M A SIGNAL TRIING TO 보내, 시그만 원해 헌발부터 네가 도와 티티티티 써 바보여 왜 이렇게 또 내 맘을 몰라 언제까지 이렇게 둔하게 나를 풀려도 안 돼 내가 원하는 넌 그게 아닌데 시그만 원해, 시그만 원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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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난 너를 원해, 난 너를 원해 왜 맘을 이걸린 맨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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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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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기다리잖아, 다 보이잖아 배우지 못하니 뚜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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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våramba 삐 Erfahr 삐카 entrepreneur 생일 삐럴 beliefs 뚜루루뚜뚜뚜 내가 알지 못하니 사인을 보내 널 보내 근데 전혀 안 보내 눈치를 보내 눈치를 떠내 근데 못 알아보내 답답해서 붙이겠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정말 다시 한 번이면 됐어 사인을 보내 세게 널 보내 다시 한 번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